자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살아온 삶이 되게 힘들다 대답을 해주세요 고객님께서 그리고 일부 종사를 못해요 엄마 그래서 엄마는 한남자하고 못살아 그래서 엄마는 남자가 한명 더 있어야 된다 그래 그래서 원래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이혼 안하고 살고 있다 하면 엄마 같은 경우에도 아빠하고 한집에서 같이 호적상으로 같이 살고는 있으나 살고는 있으나 만약에 살고 있다고 해도 헤어지지 않고 그냥 소주상만 헤어졌다고 해도 갈라서야 되든지 아니면 한집에 있어도 등을 돌리고 살아야 된다 그래 두 분 사이가 그닥 그렇게 좋진 않다 그래 그래서 정말 자식들 때문에 내가 못 헤어지고 이끌고 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 그리고 우리 엄마도 전혀 안 그렇게 생기셨지만 되게 고집도 세고 네 맞아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꼭 해내야 되고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해야 돼요 엄마는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 몇 날 며칠 다른 일은 전혀 손을 못 댈 정도로 좀 심하더라고요 이것만 줬다 파는 약간의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엄마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한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제가 저로서는 몰랐는데 저희 아들이 저하고 성향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능을 보니까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서 그게 같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엄마도 내가 내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일을 안 하고 집에서 노는 성격 놀아도 안 되고 뭔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짬짬이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해야지 일은 해요 내가 무작정 놀고 있는 이 성격은 못 된다 그래 아 네 그리고 내가 돈을 받아서라도 아 그렇게 필요한 거 이렇게 얻어서 쓰는 성격이 못 돼 아 네 그러느니 내가 안 쓰고 말고 그러니 내가 나가서 돈을 일을 해서라도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설거지를 해서라도 내가 그 돈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네 맞아요 얻어서 쓰는 성격은 못 돼요 네 그리고 아니다 하지만 성격이 칼 같은 게 있어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좋고 싫고가 너무 분명해 네 호프로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사람이 주변에 없어 네 인 복도 없고 인 덕도 없어 네 근데 내가 남을 보면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내 마음에 들면 도와줘 네 근데 아무리 불쌍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10원 하나 안 나가요 아 그건 아니고 좀 네 일단은 그 성향은 되게 정확히 잘 보셨어요 못 안 줘 못 줘 이거 내가 주고 싶어도 꼭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마가 못 줘 그리고 엄마는 모든 관심사가 자식들이다 그래 네 맞아요 내가 살아오는 내 삶보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 말령이 어떨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보다 내 자식들이 잘 될까요 이 자식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얘네들이 자리를 잡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만 궁금해 모든 초점이 자식들한테 붙여져 있는 게 우리 엄마다 근데 큰 아들은 왜 이렇게 못 똑똑하니 아 저희가 좀 문제가 있어요 저희 그 큰 애가 약간 지적장애 응 이 그 그리고 엄마네 집안에서도 엄마 뭐 건드린 게 있나봐 산에 아 그래요 묘 같은 거를 건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벌전으로 우리 자아성이 힘들다 아프다 그래 그런다고 우리가 또 한다고 해도 그게 하루 아침에 뭐가 뚝딱 이루어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시간은 좀 두고 보셔야 해요 근데 이 자손 같은 경우에 많이 빌어서 빌어서 근데 이제 엄마들 마음에 그쪽 선생님이 한 지금 애를 빼도 8개월 뒤에 애가 감옥에 간다고 형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는 그 집 거니까 냅두고 일단 제 것만 볼게요 네네 어 이 아들이 되게 착해요 아 맞아요 제 정신일 때는 엄청 착해 네 근데 얘가 장애가 있다 하지만 엄마 네 얘한테서 엄마가 잘 못 키웠다 그래 아 우리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니까 오히려 옆에서 너무 많이 챙겨준 게 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엄마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엄마가 다 해주는 바람에 얘는 지금 내가 혼자 내가 앞으로 엄마가 살아갈 방도를 찾아줬어요 하는데 엄마가 그러질 못했다 그래 그러다 보니 얘는 계속 주는 밥만 먹었어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스스로 나이는 먹고 커가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게 자꾸 분출이 되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 또라이인 거야 아 맞아요 문제 정신적으로 완전 정말 확 돌아서 또라이가 아니라 그거 만든 거 엄마야 엄마가 너무 이렇게 한 거야 아 맞아요 그 얘기들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만든 게 엄마다 보니 엄마도 그걸 느껴 그러다 보니 미안해 그러다 보니 또 막 이렇게 해줘 아닌 건 아닌 거고 장애가 있다 한들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렇게 딱 살아갈 방법을 줬어야 되는데 엄마가 그러질 못했대 근데 얘가 나와서 장애가 있다 하지만 뭔가 기술을 배워서 큰 기술은 아니지만 얘가 살아갈 방법을 엄마가 찾아줘라 그래 근데 이렇게 욱해서 확 뒤집어지는 게 있어 얘가 그래서 뭔가를 또 못하게 하면 재질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더 막 날뛴다 그러셔 그래서 작년에 퇴원했다가 다시 또 계기도 있었고 다시 8월 한 그쵸 한 10일경에 다시 입원을 했어요 이 아이가 나오면 엄마가 다 맞춰주면 안 돼 다시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정말 애기 가르치듯이 근데 엄마는 자꾸 얘를 큰애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마도 말을 하는 말투에서 얘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이제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있어 근데 얘는 그게 안 되는 아이를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한테 차근차근 정말 깐아내기한테 가르치듯이 되고 안 되고를 이해를 시켜서 가르쳐야 된다 그러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얘가 나올 시기가 언제쯤일지 올해는 못 나와요 올해는 안 되고 네, 나와도 내년에 봄 지나서 봄 지나서 그때 돼야 얘도 좀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수그러드는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통화만 하거든요 근데 조금 바뀌는 건 있어 이제 엄마하고 저하고 텀이 있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애가 약간 어른스러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엄마가 안달복달을 하면 안 돼 애한테 근데 너무 안달복달하고 안쓰러우니까 자꾸 해줘 근데 스스로 하게끔 하라고 그래야 얘도 잘 입으랄 거 아니야 엄마가 평생 끼고 살 거야 근데 그게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에 너무 지금 막 저한테도 상처고 걔한테는 너무 큰 죄를 진 거고 그래갖고 사실은 미안한 마음은 미안한 마음대로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애가 살 수 있게끔 엄마가 줘야 되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만으로만 자꾸 밀고 가니 오히려 이 아이를 더 설 수 없게끔 만든다 그러셔 그래서 요즘은 좀 제가 좀 어쨌든 아이하고 지금 기간을 한 8개월이고 더 둬야 되니까 좀 더 독해지자 제가 그렇게 마음은 먹고 조금 더 있다가 나오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지금 나와서보다 지금 나오면 또다시 감당 못하고 또다시 들어가요 네 그리고 되고 안 되고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엄마가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도 좀 반성은 하고 있고 본인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또 일로 오는구나 이제 그거를 좀 자각은 했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지금 꺼내오면 네 짧으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 차라리 긴 텀을 둬서 그 안에서 그냥 더 반성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못 나가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아 근데 자꾸 엄마가 안쓰러운 마음을 자꾸 빨리 꺼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살짝 접었는데 꺼내지 마요 지금 좀 인간된 마음에 좀 너무 괴롭고 이제 그 조금 아이한테 이제 좀 저희가 사실은 무리를 해서 큰일을 치렀는데 어쨌든 좀 죄스러운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빌어야지 왜 여기로 와요 아니 또 좀 한 군데 엄마 가봐라 나도 무당이고 하지만 한 군데 가서 꾸준히 믿고 가야지 뭐라도 도와줄 수 있어 아 그러고 그 선생님이 막 딴 데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엄마 가봐야 엄마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또 우리 집에서도 일을 하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느니 한 집을 믿고 어디든지 간에 점집을 그 선생님을 선택해서 일을 했을 때는 뭔가 있었잖아 그러면 그 길을 꾸준히 믿고 가야지 왜 여기저기 또 돌아다녀 너무 제가 불안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것도 좀 있으면 또 아 또 좀 있다면 못 믿으면 또 불안하면 또 딴 집 가고 딴 집 그러면 엄마 결국 점집 쇼핑밖에 더 돼 신령님도 그렇고 엄마한테도 그렇고 누군가를 믿고 간다 그러면 끝까지 믿고 가야지 그래서 엄마가 현재 아들을 많이 빌어줘야 한다 그 얘기는 하시죠 많이 빌고 초발 켜져서 엄마가 어디 가서든 빌고 기도하고 무당집에 얘는 무조건 빌어 올려야 돼요 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엄마가 먼저 어릴 때 네 타고 태어날 때 얘가 상문을 타고 태어났다 그래 아 그 얘기 하시더라 얘가 자 임신하기 1년 전 네 임신 애 돌되기 전에 집안에 집안에 상이 있었을 거에요 그래서 이 상문을 타고 태어나서 그것도 힘든데다가 애기가 임신 애기 있으면서 산에 묘탈까지 같이 들어와서 애가 더 힘들어졌다 그래 네 점점점 상태가 좋아져야 되는데 상태가 점점점 안 좋아진게 그 탓이다 그러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얘는 많이 빌고 가서 엄마가 많이 닦아줘야지만 얘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 근데 아들 때문에 딸이 눈치를 엄청 보고 산다 맞아요 얘가 아무것도 못한다 내 생각을 얘기도 못하고 근데 엄마는 왜 자꾸 아들만 쳐다보고 있지 딸 얘기를 들어줄 생각도 안해 얘는 지 혼자 큰 거나 다름없어 네 맞아요 얘한테는 안 미안해 걔한테는 진짜 뭐 하러 낳았어 그럼 낳지 말지 얘 앉아서 우는 건 안 보이고 얘가 조금 손가락 빈게 보이지 엄마는 네 맞아요 얘한테 따뜻하게 언제 말 한마디 해준 적 있니 맞아요 얘는 스스로 알아서 다 해야 돼 왜 엄마가 날 안 챙겨줘서 네 나중에 미안해서 어떡할라 그래 얘가 정말 할 수 있는 말이 엄마 나한테 해준게 뭐야 라는 소리에 정말 밥 먹고 재워주고 돈 주는 거 말고 엄마가 뭐 해줬니 얘도 살아오면서 마음이 힘든 것도 있었고 아픈 것도 있었고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엄마가 나를 쳐다봐 주지 않았다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얘가 들어가 있는 기간 동안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얘를 챙겨라 둘째를 근데 왜 그 안에 넣어놓고도 오로지 걔만 생각해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슬퍼 걔 때문에 그럼 얘는 안 슬플까? 걔도 슬프긴 한데 그래도 제가 아니까 얘는 안 슬플까? 얘 입장에서 엄마 생각해볼까? 제가 걔한테는 그래서 그래도 너는 자유롭게 일하고 일할 수 있는 것도 너는 감사해라 제가 그럼 얘가 어릴 때 자라올 때 힘들 때는 엄마가 얘한테 보여줬는데 결국 걔가 좀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럼 엄마 얘를 지금은 지금 지금 어차피 큰아들 보러 못 가면 얘라도 들어와 줘야지 옆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오늘 직장 힘들었지 보듬어주지는 못할 망정 항상 너는 하는 게 당연하고 너는 네가 그렇게 건강하고 정상인으로 태어난 거에 감사해라는 식으로 밖에 얘기 안 하잖아 네 좀 제가 독하게 얘기를 이렇게 얜 무슨 죄니? 아우 그러고 얘 낳아달라 그랬니? 엄마가 낳지? 아우 그 친구가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너는 그 자체 존재 자체로 만족을 해라 쟤가 아무리 껍데기가 이쁘고 돈을 주고 밥을 먹고 재워주면 뭐하니 얘한테 엄마의 자리가 없어 큰다고 아빠의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고 아빠랑 지금 저희가 떨어져 있는데 아빠에 대해서도 조금 돌아보고 생각하고 더 애틋해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러 오면서는 받은 게 없어 이따가 없으니까 애틋한 거지 응? 근데 엄마는 옆에 있다는 이유만 애한테 뭘 하냐고 왜 한 번 갔다 오고 난다니 오늘 힘들었지 오늘 무슨 일 없었어 왜 한 번을 안 물어봐 주고 왜 한 번을 보듬어 주지를 못하냐 맞아요 제가 그게 만성이 됐더라고 걔한테는 얘를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도 얘 것만 키지 말고 얘 것도 켜줘라 왜 차별하니 음 결국 나중에 큰아들 돌볼 사람은 얘야 네 근데 엄마가 그렇게 차별해갖고 얘가 미운털이 완전히 오빠한테 미운털이 박히면 어? 돌보기는 하겠어? 그래도 내가 자꾸 챙겨줘서 그래도 동생이 자꾸 챙겨주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결국은 얘랑 얘랑 둘이 살아가야 되는데 얘는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 지금도 엄마가 없으면 내가 얘를 오빠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되게 강한 아이다 네 근데 왜 그런 아이한테 자꾸 엄마 때문에 오빠를 미워하게 만드니 아 나중에 나 몰라라고 안 돌다보면 죽어서 땅을 가슴을 치면 뭐하니 아 그래도 내가 엄마의 정은 주고 좀 그래갖고 거의 어릴 때도 양육을 저희 친정 쪽에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할머니하고 삼촌이 더 애틋한 거고 사실은 저는 조금 뒷장 당연하지 엄마도 그랬는데 얘가 뭐 굳이 엄마라고 엄마라고 달려가봐요 엄마가 한번 왜 이렇게 안아준 적이 있니 뭐니 항상 얘만 챙겼지 그렇죠 주된게 오빠니까 맞아요 모든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면서 둘째나 그 장애가 없는 애가 힘든긴 하지만 엄마처럼 이렇게까지 냉정하게는 안해 맞아요 전혀 곁을 안 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음이 되게 받은 걸로 보여요 엄마에 대해서 그냥 엄마니까 엄마인 거야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엄마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엄마가 아니야 저의 외양도 저희를 다 안 닮았어요 그 작은 저희 딸이 큰다고 얘를 주워온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엄마 뱃속에서 낳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별하고 내 뱃속에서 낳았는데 엄마 얘 보면서 마음 안 아프니 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살지 엄마는 그리고 저희 저희 큰애가 또 어쨌든 상처가 또 컸고 저도 또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얘가 그러니까 왜 큰애랑 엄마 상처만 생각하고 얘가 받는 상처는 생각을 안해 그게 너무 이제 저희 둘의 상처가 과하다 보니까 얘는 좀 이제 사실은 뒤로 밀린 게 없지 않아 두 사람의 상처보다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어요 얘 상처가 그렇죠 근데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아 작년에 이 친구는 고3이었고 아무도 얘 신경 안 썼고 혼자 알아서 간 애가 얘야 아 그러다보니 모르겠다 엄마는 큰아들이 고민이고 걱정이고 얘에 대한 상처가 걱정이지만 오실령 주시는 말씀은 둘째가 더 안쓰럽다 그러셔 아 얘는 그래도 엄마의 사랑이라도 받으면서 네 장애가 있지만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상처를 뭐 받았든 어쨌든 간에 네 그런 게 있지만 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 아 그래도 걔한테도 그냥 나름 한다고는 했는데 나름 아들의 10분의 1도 안 했어 네 그렇긴 하죠 보여지는 건 그렇죠 한번 얘 따뜻하게 안아준 적도 없다 그래 네 그렇죠 맞아요 지금도 붙어있으면서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제가 안아주거나 감싸 이렇게 직접 몸을 부대껴서 안아주거나 요즘도 아들은 엄청 안아주고 아주 옆에서 막 비비고 막 이러는 게 보이는데 얘한테는 뭐 그런 게 없다 맞아 물고 빨고 했죠 걔는 얘도 엄마 많이 안아주고 얘도 많이 빌어주세요 얘 마음에 있는 상처도 엄마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얘 혼자 두지 마세요 아 컸다고 하지만 네네 얘도 하나에 꽂히면 네 하나밖에 몰라요 엄마하고 똑같은 아이예요 네 얘가 엄마한테 어느 날 그 서운한 마음에 꽂히지 않도록 아 그럼 얘 엄마 안 봐요 아 지금도 거의 그런 게 많죠 지금 나가 살고 이러면 엄마한테 안와 그러면 아들도 안 챙겨 보겠지 얘가 그걸 엄마가 정말 아들을 생각한다면 얘를 보듬어라 그래야 아들을 살린다 어차피 아들이 엄마 완전히 낫는다 소리 안 나와 네 그냥 살아야 돼 얘는 이 상태로 살아야 되고 더 심해지지 않고 그래도 조금 눌러서라도 정상생활에서 조금 뭐 부족하겠지만 할 수 있도록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엄마가 만들어서 뒷받침을 해줘야 돼 끼고 사이 그만 살아라 엄마 죽을 때 데리고 죽을 수 없어 네 그렇다면 살 수 있게끔 나도 그러면 그 뒷바라지는 얘가 해 아 근데 응 그래 그러니 네 너무 아들 아들 하지 말고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내가 부탁하고 가면서도 미안하지 않을 정도로 응? 얘한테도 해줘라 그래 응 나중에 무슨 낫으로 엄마가 부탁을 할 거야 아 그러고 요번에도 저희가 사실은 무리해서 큰일을 했잖아 선생님 응 그거는 있단 말이야 그러니 요렇게 챙겨주고 엄마 네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어차피 얘는 엄마 업이다 업 업 업이에요 끌어안고 가야돼요 네 많이 빌어주시고 챙겨주셔 네 아셨죠? 네네 사장님 사장님